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85페이지의 조세정책에 관한 부분이죠 근데 이 조세정책에 대한 거는요 이게 29, 30, 그 다음에 31, 32 4년 연속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 보유세를 가지고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유세 안에 보게 되면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죠 이게 이제 종합부동산세고요 그리고 이게 재산세거든요 이걸 가지고 계속 인용했다 그래서 1번 문제가 작년에 나왔던 건데요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조세중립성은 조세가 시장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을 우리가 조세중립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게 되면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세를 하게 되니까 양반들이 주택을 처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보유기간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틀린 걸 보게 되면 5번 지문에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보유세로서 그런데 지방세라고 하니까 틀린 거죠 종부세는 국세고 지방세는 재산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5번 그래서 틀리게 해준 거죠 작년에 나왔던 이 문제는 아주 쉬웠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가서 보시게 되면 부동산 조세 유형 중에서 보유과세를 모두 보는 것을 물어봤죠 그러면 보유과세는 재산세하고 종부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에 대한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리고 3번 문제에 가시면 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물어봤을 때 국세 보유 단계에서 종부세겠죠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니은이 지방세인데 재산세죠 그러니까 답이 1번이겠죠 그래서 조세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참 간단했다 이런 얘기죠 거기다가 4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 정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거는 이제 31일 때 나온 거죠 취득세를 감면해 주게 되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양도세의 중간은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거기서의 그 동결 효과에 대한 것은 용어 정도는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양도세를 중간세를 하게 되면요 세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시장의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처리하는 게 동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4번에 보면 종부세는 국세로서 보유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다 그런 게 맞는 표현인데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다 그런 게 틀렸겠죠 그러니까 결국 31일, 32일가 결국은 보유세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게 되면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죠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죠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는 하락할 것이라는 게 틀린 거죠 기본적으로 조세를 균형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보유자에게 이렇게 세금을 과세를 하게 되면요 이 세금을 가격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공급자는 이렇게 조세가 부과된 크기만큼 거래량을 공급량을 이렇게 줄어들게 하죠 그러면 이전보다 가격은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게 되면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얘기한 거죠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그죠? 그래서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주택의 매각을 뒤로 미루는 거죠 그래서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5번이죠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에 부동산 조세 부과 시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한다 그러면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시장 가격이 천 원이라고 화장할 때요 여기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 100원의 세금을 만약에 부과를 했다 그러면 소유자는 이 세금을 소유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는 얘가 가격에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완전 비탄력적이니까는 양을 변화를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과전이나 부과후나 가격이 동일하죠 결국은 소유자는 천 원 받고 팔아서 100원 세금을 다 자기가 부담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액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앞에하고 뒤에가 같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전액 부담하는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을 때 6번 문제상에서 보시게 되면 헨리 조지에 대한 논리도 다시 언급이 되는데요 1번은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로 취득세, 인지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2번에 보면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증세할 경우에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동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헨리 조지가 얘기하는 이 토지세라는 것은요 지대에 부과하는 조세예요 그런데 이 지대라는 게 일종의 초과이윤이거든요 그러니까 헨리 조지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본주의 경제에 있었을 때 모든 생산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유는 다 지대에 귀속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지대라는 게 일종의 잉여이자 불로소득이니까 여기에만 조세를 부과해서 이 세금만 갖고도 정부의 재정 수입을 충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태도 보면은 왜 시중에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강남 대로 같은 데 가보게 되면요 1층의 업종이 싹 바뀐 거죠 왜냐하면 임대료가 워낙 비싸니까 물건 가격이 싼 걸 취급하는 점포는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남에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유명한 제과점도 있었는데 결국 없어졌죠 왜냐하면 빵을 팔아가지고 수천만 원씩 되는 임대료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3번에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태에서 양도세가 중과가 되면 동결 효과가 발생해서 지가가 하락한다 하니까 틀린 거죠 우리가 동결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요 말 그대로 동결이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감소한다고요 양도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도세의 동결 효과 헨리 조지의 토디 단일세 같은 경우는 용어상에서 정리는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7번에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주택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이렇게 얘기했었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 앞에하고 뒤가 같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세는 전부 공급자가 그리고 우리가 3번하고 4번에 대한 거는요 탄소비대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탄력적일수록 조세부담이 작아지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3번에 보시면 상대적으로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이고요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거죠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수요자 부담이 적고 공급자 부담이 커지겠죠 그죠?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 근데 4번에 봤더니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더 적게 부담하겠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표현만 바꿔준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틀린 것 하면 5번이죠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조세를 전부 부담한다는 게 틀린 거죠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소비자가 전액 부담해야겠죠 그렇죠? 길길 보면 이렇다는 얘기죠 이게 수요가 되겠고요 공급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에 이런 조건화에서 만약에 이제 조세가 부과가 됐어요 한 100원 정도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가격을 올리죠 공급자가 조세가 부과된 것만큼 1100원 그러면 이 올라간 가격을 다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죠 그럼 소비자가 이 부담을 줄이려고 그러면 소비하는 양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양을 변화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번에는 답이 5번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시면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소비자에게 전액 전가된다고 그랬죠 이게 0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렇죠? 맞는 표현이고요 공급보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자 부담이 크죠 소비자 부담이 이건 탄소비대를 자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소비자에게 전액 전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누구에게? 수요자 완전 탄력적이면 앞에하고 뒤가 서로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답은 3번이 되겠죠 조세가 수요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요자 부담이 커지고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급자 부담이 커진다 그러면 틀리죠 조세를 부과했을 때 실질적으로 누가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느냐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조세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부담이 커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케이스죠 그래서 우리가 조세의 전가와 규척에서는 탄소비대를 알아두시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앞에하고 뒤가 똑같고 완전 탄력적일 때는 앞에하고 뒤가 틀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경우죠 그 다음에 9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 반복된 내용이죠 주택 공급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죠 그리고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크기로 전가시킬 수냐 여부는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질 수 있겠죠 그리고 3번에 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탄력적인 애가 조세 부담이 적고 비탄력적인 애가 조세 부담이 큰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요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이 초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조금만 우리가 공급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지만 얘가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요 이 가격에 변화를 줄 수가 없죠 이 거래량의 변화가 없잖아요 양을 조절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겠죠 토지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겠죠 용도에 따라 차등과세를 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시면 정부에서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상승시켰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주택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잘못된 것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조세가 부과되면요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더 많은 세금에게 전가가 되느냐 요거는 수요과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4번에 보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재산세 상승분은 전부 임차자에게 귀속이 된다는 게 틀린 거죠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이건 이제 공급자에게 완전 탄력적일 때는 앞에하고 뒤가 틀려진다고 했었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요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을 주택가격에 적용하는 재산세는 역진세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고소득층들은 신규 주택을 소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들은 기존 재고 주택을 소비한다는 가정이에요 그죠? 근데 신규 주택은 생산 공급이니까 얘는 비탄력적이죠 근데 얘는 보유 공급이니까 상대적으로 탄력적이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세율을 부과하게 되면 공급이 비탄력적인 신규 주택을 소비하는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좀 떨어지죠 적게 부담하죠 근데 얘는 탄력적이니까 저소득층들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부작용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차등과세를 하거나 저소득층에게는 면세를 하거나 아니면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많이 늘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보시면 정부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매도인에게 양도세를 중과세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고 할 때 그럼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가정을 먼저 이렇게 체킹해 놓으셔야겠죠 그러면 양도소득세 납부 후에 매도인이 실제로 받는 대금은 양도세가 이제 중과되기 전보다 항상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니까 틀린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요 임대료가 이제 이렇게 100만원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이 사람에게 만약에 세금이 가령 예들어서 10만원 부과됐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이거를 임대료에 반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 임대료가 상승한다고요 그죠 근데 10만원을 다 올리지는 못하고 그래서 105만원 정도 그죠 그럼 이거는 임차자에게 전가가 돼요 근데 문제는 105만원이 다 임대업자의 임대수입이 되는 건 아니죠 105만원의 임대료를 받아서 10만원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 임대업자의 주머니에는 95만원밖에 안 들어오죠 그럼 이전보다는 임대수입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양도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중과 후에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틀리죠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양도세의 중과 후에 매수인이 지불하는 가격은 양도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낮아진다면 틀리죠 높아지겠죠 이전보다 지불하는 가격이 그래서 매도인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반면에 매수인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게 틀린 거죠 거기에 나온 대로요 공급이 탄력적이니까 매도인은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매수인은 비탄력적이니까 둔감하게 반응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양도세의 중과 효과는 매도인보다 매수인에게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죠? 얘가 비탄력적이니까 얘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부동산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죠 자 헨리 조지는 토지에 나오는 지대 수입을 100% 증세할 때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주택 소유자의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고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 때 그러면 우리가 탄소비대라고 했으니까 수요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기 2번에 보시면 토지의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자원배분의 왜곡이 큰 비효율적인 세금이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이렇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요 조세가 부과가 되더라도 이 양이 줄어들지는 않죠 그러니까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헨리 조지는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에 대한 변화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지금까지 배운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요 1번 지문에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고 상대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2번에 가면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대적으로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그렇죠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니까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요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니까 생산자 잉여도 감소하겠죠 종전에 우리가 문제 그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요 원래 균형 상태에서는 이 가격 하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죠 그래서 공급자는 이것만 받아도 되고 수요자는 여기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는데 균형 가격이 여기서 결정이 되면 각각의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이렇게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조세가 부과가 되면요 이렇게 거래량이 조세 부과된 크기만큼 줄어들겠죠 그럼 이전보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자는 이전보다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지니까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생산자는 높아진 가격이 다 자기 주머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세금 내야 되니까 공급자의 수입도 이전보다는 이렇게 줄어드니까 생산자 잉여도 이렇게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기속되니까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틀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 감소에 따른 이 크기만큼에 대한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은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가 방해받았을 때 나타나는 거죠 주로 정부가 세금을 부과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4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2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잖아요 부동산의 부과는 조세 전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오른 거 그러면 지금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얘가 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 1번에 공급자보다 수요자에게 세금이 더 많이 전가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탄소비대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죠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이 적고 비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런 수치가 들어오면서 물어봤을 때 그럴 때도 우리는 충분히 대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얘가 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물어볼 수도 있지만 거미지 모형에서 그러면 이건 발산형이 나올 수 있겠죠 공급이 더 탄력성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기초에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마무리를 해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론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하고 투자에 대한 부담을 많이들 느끼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투자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라든가 용어만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시고 계산 문제 안에서는 1분 안에 풀 수 있는 요령에 대한 것만 정리해 두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계산 논리를 다 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계산을 잘 하신 분들은 다 잘 푸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신다 그러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내가 퍼펙트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니까 문제의 유형을 보시고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만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대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투자론에 가서 보시게 되면 거기 보면 대표 유형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투자 이론에서는요 대부분 투자에 위험과 수익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건 왜냐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기대 수익의 극대화의 목적이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말 그대로 기대 수익이잖아요 이거는 현재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이라고요 미래에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내가 투자 운영을 할 때는 반드시 투자자는 뭐를 감수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여러분 시험에 출제하는 문제 제목 중에 하나가 위험과 수익에 대한 것을 물어보죠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시면 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번 지문에 대한 것은 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때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뭐가 클 때 기대 수익률이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를 했어요 그럼 최소한 이자 수익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자 수익은 확실한 수입이죠 근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권유하는 거예요 야 은행에 너 그거 10억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한 1% 이자 수익 얻는데 그거 말고 부동산에 투자해봐 그러면 수익률이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률은 보장이 되는 수익률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확실한 수익률을 포기하고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도 없고 아니면 내가 투자한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는 기본적인 내가 은행에서 얻는 이자율에다가 만약에 사업이 잘못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내가 부담해야 될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최소한 5%의 수익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는 이거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구성보다 크면 투자한이 채택이 되는 경우죠 그랬을 때 여기 투자자 중에 보게 되면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투자론에서 얘기하는 투자자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만약에 두 개의 투자 대안의 수익이 비슷하면요 위험이 작은 투자를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험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때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은행 이자율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고 위험 선호적인 사람은 위험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복권을 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높은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번 지문에 보면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추후형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2번 지문도 맞는 표현이죠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무협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킨다고 했을 때 그게 일단 잘못된 거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요 이게 무위협률 플러스 위험 활증률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무위협률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국채 이자율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요구 수익률을 구성할 때 가장 최저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국채 이자율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투자자가 포기하는 기회병이 커지니까 무협률이 높아지면 얘도 커진다고요 그런데 무협률이 하락하게 되면 요구 수익률도 이렇게 하락하게 되겠죠 내가 포기한 기회병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무협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그래서 틀린 거죠 하락시키는 요인이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문산 지배원리로 투자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변동 개수를 활용해서 투자안의 우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평균문산 지배원리라는 것은 두 개의 투자 대안에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애 그 다음에 위험이 같으면 수익률이 높은 애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게 수익률이고요 이게 표준 편차 위험의 크기를 나타난다고 봤을 때 A하고 B가 있죠 얘는 8% 얘도 8%인데 편차가 얘가 2% 얘가 4%예요 그럼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애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하고 D가 있었을 때 둘의 편차가 7%씩 위험의 크기가 동일할 때 얘는 12% 얘는 14% 이렇게 돼 있으면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D를 선택하는 것이 평균문산 지배원리의 논리예요 그런데 평균문산 지배원리의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A와 D같이 우염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투자안에는 어느 것이 더 나은 투자 대안인지를 선택하는 게 곤란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변이 개수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표 유형 문제에서는 답이 3번이죠 그래서 거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서요 위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면 여기 우리가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해서 기대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해요 그런데 자기가 피할 수 없는 위험 같으면 위험을 감소하는 대가를 확실히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그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위험의 유형이라고 해서 195페이지에 사업위험, 금융위험, 법률적위험 이런 위험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요구 승률을 정할 때 반영한다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뒤로 가면 수익률이 있잖아요 그럼 투자자는 자기가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반영한 수익률을 기초했을 때 얘보다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위험을 감소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대 승률과 요구 승률의 관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하단에 가면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유형이라고 해서 196페이지 맨 밑에죠 네 번째 줄에 보면 위험 회피형, 옆 페이지에 위험 중립형, 위험 선호형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투자자들은 말씀드렸죠?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요구 승률이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197페이지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수익률이고 여기가 위험이라고 했을 때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그만큼 요구하는 승률도 커진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상에서 가서 보시게 되면 198페이지에 자 1번에 보시게 되면 투자 수익과 위험에 관한 내용들이다 근데 조건을 봤더니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이라고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먼저 알아두시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장래에 기대되는 투자 수익의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의 요구 승률은 작아진다는 게 틀린 거죠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요 자기가 부담하는 뭐가 위험이 커지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높은 대가를 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수익률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높아져야겠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성형이 공격적일수록 위험 대가가 커진다고 돼 있는데요 공격적일 때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높은 대가를 요구하진 않죠 우리가 복권을 사는 사람이 로또라는 복권을 사는 사람이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는 안 될 확률이 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의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즐기는 거죠 그 자체를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위험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이나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4번은 우리가 인플레 위험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원한화 시기에 현금화 되는 거는 일반 상품과 달리 용이하다라면 틀리죠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유동성 위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답은 이제 3번이죠 전액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를 하게 되면 금융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위험은 돈을 차입했을 때 발생하는 거죠 돈을 차입하는 이유는 레버리지 효과를 크게 가져가기 위험도 있지만 그죠 상대로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도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 뭐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2번서부터 해가지고요 수익형 부동산에 쓸 때 레버리지 효과 2번 3번 4번 5번 여기까지가 레버리지 효과에 관련해서는 시험에서 낼 때 이론도 낼 수 있고 계산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같이 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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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